음...집성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이 녀석의 위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요게 저희 파워보드에 쓰는 보드의 두께에요. 이렇게 얘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되실려는지 모르겠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일반 풀 사이즈 두께로 보면 완전 애하고 어른인 것 같아서 거의 한 두 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두 배 까지는 안날 것 같은데 저희 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적에 따른 소리의 변화가 꽤 커요. 꽤 크고 천혈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라는 단계를 생략하게 몰랐기 때문에 저거에선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실제 제대로 돼서 이 정도 두께로 만드는 건 사실 이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지금 제 파워보드 오디아플라이트 파워앰프에다 쓰려고 지금 제거 특주 회사인지 만드는 건데 저도 이게 어떤 소리가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는 코어 같은 경우에도 쓰면서 코어를 어느 정도 가감을 해야 될지 실제 들어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90kg짜리 앰프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테스트 할 것 생각하니까 좀 눈앞이 깜깜 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얘는 뭐 평생 한번 가져갈 거니까 뭐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집서에 대해서 다 공개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죄송한데 제가 사진을 이따 글 올릴 때 사진을 보여 드리겠지만 가구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을 이해를 못 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집착 왜 그 정도까지 뭐 하는데 그 정도까지 항상 그분들하고 싸우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제로 다른 분들 작업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요. 그냥 이거 클램프 몇 개 왔다 갔다 해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완벽한 밀착과 빈 공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겉 테두리에서 다 붙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하드우드 같은 경우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간에 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떨림의 공간이 생기겠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판 그 넓은 판에 빈 공간이 없이 꼭 다 물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집성을 이렇게 좀 과격하게 하는 거고 그 결과로 보면 지금 이게 저희 레조네이터인데 얘를 보면 얘가 지금 작은 사이즈 하나 갖고 집성을 한 게 아니라 파워보드 정도 크기 그 정도의 크기를 집성을 해서 다 커팅을 한 거예요. 다 쪼개었어요.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잘랐을 때 면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근데 보시면 그 어떤 것도 빈 공간이 없어요.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압력이 다 고르게 갔다라는 거죠. 고르게 갔다는 거고 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아까 집성하기 전에 나무의 평활도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건조 과정에서 건조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건조가 제대로 안 되면 분명히 그냥 도마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도마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고 건조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건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보드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건조도 건조를 할 때 최대한 나무가 휘지 않게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만약에 이 보드가 나무가 건조 과정에서 약간 휘었다 그러면 이 지금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이 정도 지금 집성 압력이면 거의 제가 계산했을 때는 몇 톤의 압력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고르게 몇 톤의 압력을 위에서 위아래로 누르고 있는 건데 나무가 살짝 휘었다 라고 하면 아무리 하도 오더라도 집성을 하는 과정에서 깨져버려요.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할 때 가구하는 사람들이 건조를 하지 않고 수분기 있을 때 물을 때 집성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압력을 대충 가려도 나무가 부드러워지니까 부드러우니까 잘 붙을 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오디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건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도마와 이케아 도마와 소리가 별로 다를 게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건조가 된 상태에서 제대로 저기를 눌러버리면 결국 터져버려요. 소리도 소리지만 만약에 건조가 되지 않은 나무를 만약에 집성을 했다. 쉬워요. 그건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마르면서 나무들이 각자 휘려고 하는 방향이 다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뒤틀리면서 나무가 휜단 말이죠. 그러면 소리도 소리 문제 있지만 소리도 소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구성에서 쓰다보면 내구성에서 휘어버리기 때문에 내구성에서도 안 좋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하고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다 나무는 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 가져요. 나무는 휠 것이다. 맞아요. 나무는 휘어요. 나무는 휘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그만큼 건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집성 집성도 핵심 포인트는 붙이는 건 쉬운데 붙이는 거에 고른 압력 넓은 면적에서 똑같은 압력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만 된다 하면 굳이 나무 원목에 원판 원통 한 나무를 쓰지 않아도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성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상태로 보통은 파워보드 같은 경우나 풀사이즈 일반 저희 보드 같은 경우에 하루정도 파워보드 같은 경우에 이틀 정도 건조를 하고요 풀사이즈나 하프사이즈 같은 거는 하루정도 24시간 정도 건조를 해요. 이 상태에서 근데 스펙상 본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건 몇 시간만 해도 접착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믿지 않거든요. 그건 이론적인 얘기인 거고 실제로 해봤을 때 이 정도의 압력을 가했을 때 그게 완전히 굳으려면 그 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지금 제 것 이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냥 푹 익힐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음 집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그 네임뮤조 스탠드가 오늘 완성이 다 끝나서 집에 지금 갖다 놓고 이제 그것도 지금 비청 테스트를 또 해 봐야 돼요. 그 비청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냥 가구 가구 위에다 얹어놨을 때와 그 다음에 전용 스탠드 위에다 얹어놨을 때 소리 차이도 제가 또 느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세하게 또 튜닝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딱 그때 오늘 지금 너무 진을 많이 이거 하면서 진을 빼갖고 집에 가서 그거 할 수 있을라는지 모르겠어요. 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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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